4월 18일 토요일입니다. 어제 야간장에서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조짐을 보였는데요. 중대 병곡구간입니다. 종합주가는 반등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국제유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자 S&P 나스닥 할 것 없이 강한 반등권을 주고 있는데요. 주고 있는 반면에 국제유가가 지금 회복을 못하면서 이게 악재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위험관리를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위험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 저희 카페에서 이 국민기업관성의 카페에서 매달 18일날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국민기업관성은 어떤 회사인가? 자 법인기업입니다.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배당금을 받으면서 아주 풍부, 아주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. 자 국민기업관성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자 왼쪽에는요.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업투자방송을 하면서 수익률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만원을 갖고 1억을 버는데 며칠이 걸릴 것인가? 그 다음에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? 아니면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? 자 그것에 대한 무한도전 수익률이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계 증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유가, 그 다음에 미국의 3대지수, 다우지수, 나스닥, S&P의 해외 파생시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자그마치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.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.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번 자금으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날 연 6%에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. 자 배당은 점점점점 높아질 겁니다. 자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대박주도 무료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. 자 오늘 배당을 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지금 배당이 다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요.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뭐 삼성전자는 4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는 월 배당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하고 있고요. 자 지금 현재 한주당 배당해가지고 총 발행 주식이 95만 2천주로 되어 있고요. 자 개인별 출자금 대비 연 6%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시면은요. 무료 추천주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매달 이렇게 6%씩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안내 내용은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. 지금은 공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회사가 만들어진 지 지금 5달 되고 있는데요. 자본총계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억 7천6백만원입니다. 현재 이제 회사가 차려진 지 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원 0원에서 시작해서 주주들이 출자금을 몇 천만원 천만원, 이천만원씩 이렇게 내서 시작한 지 자본 6천만원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 만에 5개월이 안됐네요. 4개월 이제 막 지났네요. 4개월 만에 지금 회사의 자본총액이 지금 4억 7천 지금 뭐 한 500% 600% 가까이 자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. 자본총계가 수십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. 제가 국내 주식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거 그리고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. 자 국민기업 관성이 훗날 머지않은 세월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할 생각입니다. 아예 돈 주고 사는 거죠. 영업권을 우회 상장으로 해서 아예 통째로 살 생각을 하고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설립이 된 겁니다. 자 훗날 국민기업 관성이 코스닥 상장사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붉은 태양 이 대박 수익률이 제 개인적인 수익률입니다. 그리고 저희 카페에 추천드렸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.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코스닥의 상장을 우회 상장으로 해서 권리금을 주고 프레미엄을 주고 아예 회사를 사는 거죠. 자 그랬을 때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수익률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100% 잡힙니다. 그때 되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이 1년에 몇백 프로씩 오르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왼쪽에 이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수익금 주식 수익금 그 다음에 ETF 수익금 그리고 해외선물수익금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100%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면 국민기업 관성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. 자 그 꿈을 갖고 지금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. 자 6% 지금 배당하고 있죠. 연 6% 배당기준일이 매달 18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배당이 다 끝났습니다.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주주로 참여하셔서 배당을 받으실 용의가 있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시리즈가 지금 어제까지 106탄이 공개가 됐는데요. 자 오늘도 107탄 계속 연재가 됩니다. 자 대박주식시리즈 여러분들이 꼭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. 자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연 6%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추천을 받게 되면은요. 회비 전액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출자금으로 들어옵니다. 출자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관성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대박주식시리즈도 추천을 받았을 때 낸 회비가 전부 다 국민기업 관성에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박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무료 추천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. 자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나는 그냥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. 그러신 분은 국민기업 주주로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. 안하시고 그냥 무료 저기 뭐하고 돈 내고 회비를 내고 추천을 받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대박주식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.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란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. 거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. 링크 주소가 다 있습니다. 자 이 대박주식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에는 주식 선물 예측정보잖아요.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지만 제2의 IMF가 이제 왔다.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만 눈이 멀어 있는데 제2의 IMF가 왔고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이 이제 다가올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. 2월 26일 날입니다. 바로 요 날입니다. 자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3대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주식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요 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. 자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USD 가 지난 2년 동안에 해외 선물 자 미국 3대주가 국제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단 하루도 손실이 없죠.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월가이들이 연일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조만간에 금융위기가 신호탄이 한번 터지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일 제가 거래를 하면서 포지션에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포착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그리고 난 되면 엄청나게 급락이 왔죠.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고 그냥 혼자서 직접 투자를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결국은 이제 그 회비는 없어지는 돈이죠.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?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회비를 천만 원을 냈던 뭐 2천만 원을 냈던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게 되면 그 회비가 출자금으로 그냥 전액 보존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살아있는 돈이에요. 거기다가 6% 배당금도 받습니다. 그래서 굳이 뭐 혼자서 각기 전투를 할 필요는 없죠. 이건 어차피 나중에 주주 출자금으로 들어있는 돈이니까 100% 살아있는 돈이잖아요. 자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저랑 2년이 되면 주주로서 가입하시면서 2년이 되면 의무를 양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자 돈을 벌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야 됩니다. 그 줄을 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러분들이 대박주식을 무료 추천도 받고 결국은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다. 자 그냥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 카페에 오셔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. 자 무려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희망도 없다. 그러신 분들은요. 무려 추천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포스트를 열심히 써주시는 분은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포스트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많이 써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런 분들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. 자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 카페 여러분들 이 카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추가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. 자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2016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잖아요. 이전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는데 이 자료를 보십시오. 아까 이게 2년 동안에 제가 이때 당시에 돈이 되는 종목을 대박 주식 시리즈를 2016 년도에 240탄을 준비했습니다. 240탄을 준비를 해서 한 종목도 손실이 없이 다 엄청나게 수익이 터졌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다시 연재를 해드리잖아요. 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.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.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.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.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여러분들 매일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. 2020년도에 금융위기가 올 거다. 아니다. 그 후다. 뭐 여러가지 말이 많죠.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없었어도 그런 위기가 터지는 구간인데 코로나가 지금 일부 회복이 됐다고 해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요의준비 땅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침체됐던 모든 악재가 모두 해소되면서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? 서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위험이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돈이 되는 종목을 저를 찾아오셔서 추천을 받으시고 그 종목에 인생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. 자 저를 빨리 찾아오십시오. 저를 빨리 찾아오시면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 이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가 지금 오늘 까지 106탄 이 공개 가 됐는데요. 이제 자 지금 모십시오. 이때 당시에 240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한 거예요. 자 한 페이지가 약 50개 됩니다. 이 자료 여러분들 보시고 이 엄청난 수익률보다 2배 3배 5배 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1000% 에요. 최하 1000% 짜리 입니다. 자 자 이제 서브 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위험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최하 4배 5배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산이 최하 10배 에서 많게는 50배 까지 늘어납니다. 시행일 여기 나오죠. 여러분들은 대박 인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무료 추천주 받으시고 매달 배당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. 여기에 출자를 안하고 그냥 나는 내 돈 내고 그냥 싹쓸이 하겠다.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그렇게 싹쓸이를 하실 분은 저희 카페 찾아오셔서 여기 아 요거 아니네요 주식 싹쓸이 하실 분들은 싹쓸이 하십시오.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깜빡 하고 안 보여드렸네요. 자 저희 카페 이너 서클 회원님들의 수익을 하나씩 하나씩 아이고 자료가 다 바뀌었네요.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바뀌어 가지고요.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제가 몇 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엄청난 수익률 입니다.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올리는 수익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료가 다 준비가 됐었는데 페이지가 바뀌면서 볼 수가 없는데요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자 이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천 개가 넘습니다.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한번 천천히 다 한번 보시고요. 자 일일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. 자 이거는 전업 투자 투자 수익률 입니다.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주식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0% 300% 300% 넘죠. 한번 보십시오. 돈이 되는데 한 페이지가 보통 한 열 종목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상한 상한가 터져 터져 먹었으면 수익률 10개 20개 이날도 상한가 터져 가지고 159% 이날 상한가 터져서 326% 해가지고 약 30개 종목을 싹쓸이 한 겁니다. 이런거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저희 카페 바람님 수익률 한번 볼까요 156% 154% 자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100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. 1000개 1000개가 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추석 연휴입니다. 해가지고 1600% 239% 150% 137% 자 이런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240개 종목에 아무 종목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하시면 이 수익률이 납니다. 내가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 저희 안 날리가 없잖아요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